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 맞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정말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적중을 했는데. 삼성전자 앵커님 하실 말씀 많으시다고 하셨었잖아요. 저는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그럼요. 실적 어느 서프라이즈 나와도 1% 빠지죠? 저희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차트로 과열 지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행보를 기록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교롭게 소개를 해주셨던 날 주가도 함께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성적표를 저희가 내놓고 있는데. 어제 밸류체인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다른 걸 노려야죠. 지금 확률형 아이템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확률형 아이템은 뭘까요? 확률형 아이템. 게임 하시는 거 계세요? 아예 없으세요? 게임은 계시는 게 아니고 게임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왜 난리가 나냐면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게 MMORPG예요. NC소프트로 따지면 리니지고 웹젠의 뮤 이런 거예요.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그게 우리나라의 주력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뭐겠죠? 모르신데 자꾸 물어보면 안 되네요. 캐릭터를 강화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옛날에 그 CF 기억나세요? 김대리 커피 타와. 이랬는데 부장이 그랬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대리가 게임에서는 왕인 거예요. 레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베이미 했죠. 부장한테. 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게임하다.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는 실생활의 무슨 신분이나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게임에서는 무조건 레벨 높은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템을 강화시켜야 되죠.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치로 해놓은 게 확률형 아이템이에요. 옛날에 택진이 형 CF 기억나세요? 네. 일식집에서 술 마시다가 뽑았는데 남자 다 뽑았는데 달이 깨졌죠? 아 맞다. 네. 그러니까 달이 깨졌는데 달이 나와야 되는데 달이 나올 줄 알고 하는 건데 달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큰 인거죠 지금. 보통 3N, 3N 하잖아요? 3N이 뭐예요? 이것도 모르세요? 게임 용어예요. 게임에서 3N이라고 대형에서 3개가 있잖아요. 정말 게임을 모르면. 넥슨이 있는데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NC 소프트 그리고 넷마블을 얘기하잖아요. 넥슨의 대표작은 뭐예요? 아 잠깐 모르는데. 넥슨의 대표작은 일단 던전앤파이터 던파라고 하죠. 이게 중국을 씹어먹은 게임이거든요. 얘는 횡스크롤로 가요. 저도 횡스크롤로 액션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페미콤 제믹스 시절에 너무 오래됐죠. 옆으로 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파이널 판타지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80년생들만 알아요. 그런 건데 그 RPG예요. 던파가 있고 메이플스토리라는 게 있죠. 그리고 바람의 나라 이런 거 있죠. NC 소프트는 뭐 리니지죠. 그 다음 블레이드 앤 소울 있고 아이온 있고 이래요. 넷마블은 솔직히 자체 IP 게임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게 약점인 거예요. 뭐 코웨이를 인수하고 투자를 잘하는 건 알겠는데 너네 IP 없잖아. 마블 퓨처 파이트 이런 거 만들고 있다니까요. 아 이런 거라고 하면 근데 마블 거를 만들면 마블의 로열티를 엄청 줘야 되잖아요. 이번에 세븐나이츠를 성공해서 세븐나이츠2를 성공해서 자체 IP로 조금 발돋움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NC 소프트의 리니지 그리고 넷마블의 세븐나이츠2 그리고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나 바람의 나라 연이나 이런 거. 다 MMORPG나 RPG 장르예요. 여기서 결국에는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이템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데 확률형이라는 게 확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있다고 당연히. 당연히 0.0001이라도 있겠지. 그래서 거기다 돈을 투자했는데 없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넥슨이 지금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왠지 그거죠.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잘못하다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혹시나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하면 매를 열 대 맞을까 한 대 맞을까 봐 먼저 질렀어요. 근데 먼저 질렀는데 문제는 뭐냐면 메이플 스토리에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보보보방방방이 있거든요. 보보보방방방. 이게 뭐냐면. 게임 이름이에요? 아니요. 게임이 아니라 아이템을 강화하는 확률형 아이템인데 보보보를 세 번 연속 강화를 시키고 방방방을 세 번 연속 강화를 시키면 최강이 돼요. 근데 이게 나올 줄 알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확률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메이플 스토리에서 발표를 했는데 넥슨에서 발표를 했는데 두 번까지밖에 안 됐던 거예요. 안 되게 설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보까지밖에 안 되고 방방까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보보보가 나올 줄 알고 방방방이 나올 줄 알고 계속 돈을 쏟은 거죠. 보보보 방방방방인데 보보방방방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분노를 한 거예요. 배신감 아닙니까? 그리고 NC소프트 사건이 바로 터지죠. NC소프트에도 똑같아요. 리니지 M에서 문양 시스템이 있어요. 문양을 완성하면 또 강화가 돼요. 근데 여기에 캐릭터가?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NC소프트가 그거 하시려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공지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요즘 유튜브 발달되어 있잖아요. 게임 유튜버들이 올린 거예요. 나는 여기 1억 5천 원 쏟아부었는데 NC소프트에서 1천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NC소프트가 그래서 돌려주고 롤백, 롤백. 그냥 그 전으로 돌리기로 했는데 돌려주는 거를 게임 내에 다이아몬드로 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나는 현질을 했는데 현질이라고 하잖아요. 난 1억 5천만 원 현질을 했는데 현금? 현질이라고 해 그걸. 현금을 질른다. 현질을 했는데 1억 5천만 원 현질을 했는데 1억 5천 원에도 택도 없는 다이아몬드, 게임 내에 다이아몬드를 준 거예요. 사이버 먼녀를 준 거예요? 네,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트럭을 만드셨어요. 트럭. 트럭? 저번에 우리 무슨 공매도 재개된다고 해서 국회의사당 앞에 노란 버스 만들어서 했잖아요. 똑같은 지금 시위를 했다고요? 시위한다고 트럭을 만들어서 현실 세계에서? 아니요. NC 측이 아니라 지금 열받은 그러니까 2,30대 린린이랑 3,30대 린저씨들이 어디다가 트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트럭을 만들어서 지금 NC소프트 본사랑 국회의사당이랑 순회하면서 오늘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커요. 그래서 이제 또 또 발표를 할 건데 뻔한 거죠. 여기서 누구 한 명 또 획득률 0인 거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아까 3N 회사의 대표작이 다 MMO RPG인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플랫폼 별로도 살펴볼게요. 그 세 가지 플랫폼이 있잖아요. 크게 우리 게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핸드폰 있고 PC방에 PC 있고 그다음에 콘솔 콘솔 뭔지 아시죠? 콘솔 알아요. 닌텐도 엑스박스 이런 거예요. 근데 콘솔은 알아요. 콘솔은 우리나라에 약해요. 약해. 다 동물의 순만 해요. 그거 빼고 우리나라는 개발한 게임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PC방 게임 점유율 순위 보면요. 1위가 리그 오브 레전드거든요. 롤 이게 거의 50%대 점유율이에요. 롤은 모르셔도 페이커 이상혁 씨 아시죠? 페이커 이상혁 씨 라스에도 나오고 유키즈에도 나오고 오늘 신나셨죠? 연봉이 50억 이상이래요. 저 모른다고 오늘 저 혼내기로 작정하고 나오셨죠? 그래도 얘기를 하면서 해야 돼서. 좋아요. 롤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롤은 라이어게임즈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2위가 서든어택이에요. 이게 넥슨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3위가 3위가 이제 크래프톤 상장하죠. 크래프톤이 만든 배틀그라운드인데 얘네가 원래 점유율이 꽤 높아. 두 자릿수였어요. 옛날에 배틀그라운드 전용석이 있었어요. PC방에 중고등학생들이 막 엄청 욕 달고 살면서 친구들끼리 하여요. 거기서 근데 그게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시절에 맵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맵을 해킹해가지고 다 보면서 하는 거 근데 여기서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핵이 중국 해커들이 핵을 이용해가지고 게임 퀄리티가 떨어졌는데 바로 대응을 못해서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서든어택이 FPS거든요. 1인칭 슈팅 게임이에요. 퍼스트 퍼슨 슈터예요. 근데 이 배틀그라운드도 1인칭 슈팅 게임이에요. 근데 뭐 100명이 섬에 떨어져서 1명 남을 때까지 하니까 그걸 전체로 해서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로 얘기를 하는데 FPS의 일종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RTS예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이건 뭐냐면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예요. PC방에는 지금 FPS 우리나라가 만든 게임은 FPS가 주력인 거고 그리고 모바일에서 볼까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가 지금 리니지고 2위가 리니지 2M이에요. 애플 앱스토어는 조금 틀리거든요. 1위가 쿠키런 킹덤이에요. 그래서 데브 시스터트가 날락한 거예요. 그리고 2위가 리니지 M이에요. 이게 지금 리니지가 두 개가 형제인데 얘네가 다 먹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바람의 나라 연이 한 번 1위를 갔던 적 있고 근데 어차피 걔도 MMORPG예요. 그러니까 PC방은 따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압승을 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고 제쳐놓고 모바일에서는 결국 다 MMORPG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게임 중에 그리고 그러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건 MMORPG 게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된 게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 아세요? 알죠. 하태경 의원. 플랫댄이 어제 급등을 했죠. 다시 4차 팬데믹이 생겨요. 그럼 게임 중에 유리한 환경이죠. 유리한 환경에서 게임 중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초대형 악재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렇다고 게임 중에 피할 수는 없어요. 지금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MMORPG가 아니고 확률형 아이템으로 굉장히 유료 과금을 과도하게 매기지 않는 게임주를 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바로 말씀드리면 되죠. 끊으면 또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숨 좀 쉬려고. 그래서 다 MMORPG고 제가 아까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1, 2만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도 다 MMORPG고 유일하게 카트라이더가 카트라이더만 그 아케이드 장르예요. 스포츠 아케이드 그것만 유독 있었고 쿠키런이 나온 거 그거 빼고 그 두 개 빼고는 싹 다 MMORPG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이 어디 나타나냐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3위가 기적의 검이에요. 기적의 검이 누가 만든 거냐면 중국 회사가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MMORPG가 지금 이런 악재를 맞은 가운데 중국 회사들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중국이 김치가 쥐고도 지금 난리 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임 말고 다른 게임을 만들면서 찾아야겠죠. 대표적으로 조이시티 조이시티 프리스타일 하면 아실 거예요. 저는 몇 번 하다 옛날에 20대 때 그만뒀거든요. 왜냐면 왜그러냐면 나는 맨날 저기 블록킹을 당해. 열받아서 안 했는데 왜 블록킹을 당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매너 안 지키고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못하니까. 아까도 대리가 부장을 이길 수가 있다고 했죠. 레벨이 높으면 이것도 똑같아요. 현실에서는 키가 작아도 내가 여기서는 서장훈을 이길 수 있어요. 프리스타일에서는. 그래서 키보드 어려우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는 루저지만 거기서는 이길 수 있어요. 프리스타일 이게 농구가 야우민 선수 있을 때 중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았거든요. NBA가. 근데 그게 지났어도 농구 게임 농구를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프리스타일은 중국 회사랑 재계약을 맺었어요. 프리스타일이 계속 캐시카고 역할을 해요. 게임이 나온 지 10여 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캐릭터 추가하고 있고 돈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이시티가 뭘 팠냐면 어차피 NC 소프트의 리니지나 아니면 아까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나 바람의 나라 연이나 아니면 웹젠의 뮤를 못 이긴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조이시티는. 어차피 난 프리스타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뭘 팠냐면 전쟁 시뮬레이션을 판 거예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임은 클래시 오브 클래닝이에요. 이거는 좀 다른데 예를 들어 그거예요. 나 병사로 전역했는데 나는 너무 간부들한테 욕먹은 게 너무 한이 된다. 이 게임에서 간부가 되는 거예요. 한을 푸는 거예요? 장교가 돼가지고 병사를 부려먹는 거예요.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군대를 양성을 해가지고 적한테 침투해서 땅을 따먹는 거예요. 그 전쟁 시뮬레이션 한 우물만 판 거예요. 계속. 달인처럼. 계속 팠어요. 계속 파가지고 다 히트를 시키고 그러다가 또 뭘 했냐면 갑자기 옛날에 히트작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제가 던전앤파이터가 중국을 씹어먹었다고 했잖아요. 던전앤파이터가 씹어먹을 때 같이 씹어먹었던 게 있어요. 던전앤파이터는 RPG였고 크로스파이어라는 1인칭 슈팅 게임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중국을 완전히 휩쓸었었거든요. 근데 크로스파이어가 스마일게이트에서 만든 게임인데 이거를 데려왔어요. 크로스파이어를 데려왔다가 FPS 1인칭 슈팅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얘네는 전쟁 시뮬레이션을 잘 만드니까 그거에다 섞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 시뮬레이션인데 중간중간에 FPS로 한 번씩 쏘는 요소를 넣었어요. 거기다. 이게 되게 좋은 지금 반응을 불어있기고 있고 올해는 킹오파가 나와요. 이것도 모르시죠? 한때 오락실에서 남자애들이 다 철권 아니면 킹오파 이오리 아세요? 이오리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킹오파가 뭐예요? 일본에 있어요. 머리 삐죽삐죽 해가지고 막 이러면 보라색 액체가 착 나와요. 이분이 지금 경제 방송을 예능으로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 킹오파 캐릭터를 활용한 거를 또 전쟁 시뮬레이션 요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를 되게 잘 쓰는 거예요. 조이시티는 어차피 우리는 전쟁 시뮬레이션 한기를 팠고 이거는 우리 땅이다. 여기서 계속해서 기존에 히트했던 IP 로열티는 조금 지급했겠지만 걔네들 데려와가지고 더 넓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킹오파 만든 회사가 SNK라고 왕세사 사서 그 회사는 아시죠? 그거 상장되어 있긴 한데 SNK보다 얘네가 난 게 킹오파를 그리워하시는 분들 철권이나 이런 걸 그리워하시는 분들 어제 남규리 씨 보니까 온앤오프에서 철권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향수 가지신 분이 아직도 있거든요. 킹오파 크로스파이어 이거를 데려와서 전쟁 시뮬레이션 녹였어요. 그럼 전쟁 시뮬레이션의 재미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리고 킹오파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크로스파이어를 하던 사람들 다른 장르를 하던 사람들도 전쟁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저의 폭을 넓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 시뮬레이션은 아까 리니지라던가 뮤라던가 이런 것보다 과금체계가 약해요. 되게 라이트예요. 이런 레벨업을 강화시켜가지고 내가 확률형 아이템을 쏟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전쟁 시뮬레이션은 장르 자체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지. 그래서 이걸로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이시티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말해야겠죠. 컴투스예요. 컴투스. 컴투스는 서머너즈워거든요. 얘네는. 서머너즈워는 턴제 RPG예요. 턴제. 저는 솔직히 싫어해요. 저는 어렸을 때 페미콤 할 때부터 친구가 그거 하고 있는데 난 정말 더럽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턴제는 뭐냐면 한 번씩 쏘는 거거든요. 내가 한 번 쏘고 쟤네가 쏘면 적이 날 쏘면 그때 난 기다려야 되나? 근데 기다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를 쓰는 건데 턴제 RPG 서머너즈워가 출시 7주년이 지났어요. 7주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어요. 이게 북미 유럽에서만 인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려 부셔야 돼요. 던전앤 파이터 리니션 검을 계속 쳐야 돼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프랑스나 이탈리아 음식 나오는 거 봤어요. 캐비어 요만한 알 하나씩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 스타일이 유럽에 먹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혔는데 중요한 건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이 드디어 4월 29일날 나온다는 거죠. 지금 9일이죠. 20일 남았어요. 드디어. 왜냐하면 이 신작 출시가 중요한 게 게임 회사들 잘 보시면 1분기에 출시한다고 이거 원래 1분기에 출시하기로 1분기에 출시한다고 했는데 1분기가 몇 월달이에요? 1월달, 2월달, 3월달이 있죠. 그럼 보통 3월 말에 출시해요. 근데 3월 말에 출시를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장려서 2분기에 출시한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4, 5, 6, 6, 3개월이 또 생겨요. 이게 부담이긴 한데 이번에는 지금 박았어요. 아예 날짜를.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게 확실하고 지금 사전 예약자가 500만 명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RTS 장르를 바꿨어요. 변형 틀었어요. 턴즈 RPG가 제가 생각하기엔 답답하다고 했더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RTS로 둘이 같은 동시에 공격을 해요. 시간차 공격이 중요하게 됐어요. 그게 요소가. 캐릭터는 그대로인데 캐릭터가 좀 길어지긴 했어요. 실사화되긴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저도 사전에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게 성공을 거두면 서머너즈와 천공의 아레나 그거 플러스에다가 요 RTS 장르까지 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서머너즈 크로니클이라고 MMORPG가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그게 저는 오히려 더 좋아. MMORPG가 지금 때려맞고 있잖아요. 그게 MMORPG가 차라리 밀어서 하반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더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조이시티나 컴퓨터를 피해가서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무리하게 NC소프트나 웹젠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피해야 될 게임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NC소프트나 웹젠이나 넥슨은 저기 일본의 상장에서 치고 넷마블은 솔직히 그냥 뺄게요. 넷마블은 자체 IP가 너무 약해요. 걔네는 퍼블리셔요. 매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린지2 레볼루션이에요. 걔네는. NC소프트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퍼블리셔고 그리고 NC소프트나 웹젠 정도를 빼야겠죠. 왜냐하면 MMORPG가 지금 법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그때 셧다운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셧다운제는 게임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렇죠? 저녁 몇 시 이후에 금지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게임 자체의 틀을 흔드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저는 이걸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아예 다른 장르를 제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조이시티랑 컴투스를 계속 설명드렸는데 MMORPG가 아닌 장르를 하는 회사들을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조이시티랑 컴투스를 관심을 긍정적으로 관심을? 과도한 과금 체계를 매기지 않는 다른 장르를 하는 회사로 빠져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신장 모멘텀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은? 관심 가질 게임에서는 컴투스 조이시티고. 거의 다가 기술적으로도 신 부분까지 맞춰서 갖고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번 주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게임 매니아 수준인데 주식 공부는 언제 하세요? 그게 잘못된 게 이 게임 공부가 게임을 해봐야죠. 게임 애널리스트도 게임들을 해봐야 돼요. 오늘 저를 하도 골탕 먹이셔서 저도 농담 한마디 해봤습니다. 그렇죠. 농담인 거 알지만 그래도 안 받아쳐주면 그거잖아요. 민망하잖아요. 사실 신 소장님께서 굉장히 매너 있는 분이세요. 시청자분들께서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방송 끝나면 갑자기 수줍은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게임즈에 대해서 봤습니다. 조이시티와 컴투스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번 주에 또 보죠. 수익률을. 네. 수익률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이팅 하시기 위해서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는. 네. 이번 주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